. 아니 뭔 야밤에 머리를 해요? 나쁜 짓 했을 땐 인마 이렇게 묵은 때를 벗겨내고 그래야 돼요. 안 그러면 재소 옷 묻는다. 대머리 되시겠네. 그러다가 대머리 되시겠어. 돈 여긴 올게요. 노친네 뭐 눈치 꺼나 그런 거 없었죠? 나 없으면 은행 일 하나 제대로 못 보는 양반이 뭔 눈치를 까. 걱정하지 마. 그럼 다행이고. 그러니까 정국아. 이 사람이라는 게 있을 때 잘해야 돼요. 오승급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. 자기 사랑 귀한 줄 모르면 우리 영광꼴 나는 거라니까? 아무튼 언제든 눈치는 까는 거니까 잘 짱박혀 계시고. 갈게. 연락하시고. 야 어디 가? 집에 가서 어디 가? 아 묵은 때 벗겨내야 된다니까. 잠깐 기다려. 사우나 갔다가 술이나 빨라 가게. 일찍 가야 돼요. 지금 기다려. 야 난 마누라의 아들들의 딸 하나가 기다려 인마. 팔순 넘어가 우리 아들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니까. 한 잔만. 안 돼. 가야 돼. 가야 돼. 가야 돼. 가야 돼. Yoshihachi